우리 밥 한 번 먹어야지. 내일 어때? 내일 괜찮아요. 어디로 갈까요? 그래, 입문대 앞에서 보자. 네, 선배님. 방송국 선배와의 밥약은 곧 노동이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? 선배 새끼? 선배 새끼. 끊임없이 컷컷컷 선배 새끼. 우리의 간은 오늘 하루만 촉촉해지는 게 아니에요. 꼰대 새끼? 꼰대 새끼. 끊임없이 짠짠짠. 꼰대 새끼. 꼰대 새끼. 꼰대 새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